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캐드라는 건 전산 응용 설계, 컴퓨터 응용 설계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토캐드라는 건 조경, 건축, 토모, 게임, 애니메이션, 의류 디자인 이런 것들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부분 대학에 캐드 관련 교육과정이 도입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걸 산업체에서 캐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약 220만원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건 학생이나 교육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는 교육기관 관계자인 학생, 교수진에게 학생용 오토캐드를 다운로드하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롬을 실행시키시고 한국 오토데스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시간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년에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토데스크 한국어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학생용 또는 교육용 버전을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셔서 이 홈페이지를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 이게 꼭 맞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무료 교육용 소프트웨어 뭐 이런 말들이 뜨는 게 있습니다. 저게 학생용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설치 파일을 받고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오토데스크라는 웹사이트의 사용자 계정,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주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또 같이 해보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 받기를 눌러보시면 이미 이 오토데스크에 계정이 있으신 분은 저기서 보이시는 로그인하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아마 이 액세스 권한, 접근 권한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등록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여기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저기서 보는 저 무료 체험판 보기는요. 30일 동안만 설치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갱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웹사이트의 사용자 계정, 주로 이메일 주소,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그 주소를 등록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러보시면요. 보시면 화면처럼 교육용 액세스 가져오기, 저걸 왜 영어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전부 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기관, 국가, 지역 또는 영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나다순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주시고요. 자, 교육 역할은 대부분 학생이시겠죠. 근데 대학생 뿐만 아니고 특성화학고의 고등학생도 되고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교사,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서는 IT관리자라고 해서 이 사이트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만 등록을 하면 전체적으로 또 이 오토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시길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생일은 대부분 만으로 19세 이상이실 테니까 본인의 정보에 맞게 이렇게 입력,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과 나이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게요. 2000년 5월 5일로 해놨습니다. 자, 이름하고 성 서로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거. 제 고인물 이름은 홍길동으로 하는데 앞에 이름 부분의 길동, 성은 홍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오토데스크에 등록하지 않은 전자메일을 등록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입력하고 나니까 이미 교육용 권한을 갖고 있던 그런 전자메일도 넣었더니 존재한다고 뜨네요. 그래서 다른 것도 이렇게 넣어보는데 또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상하다? 0202? 어? 네, 이것도. 그래서 네이버 메일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계정 이메일 주소를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전자메일과 전자메일 확인란에 똑같은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암호는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저 문자 한 개 이상, 숫자 한 개 이상, 최소 여덟 자로 구성을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암호가 되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하시고 계정 저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오토데스크에서 아까 등록했던 주된 메일, 계정으로 이렇게 확인 필요 편지,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이버 계정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으니까 제가 네이버 메일함을 또 열어볼게요. 자, 빨리 열려라. 자, 그러면 이렇게 오토데스크에서 한글로 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전자메일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일단 오토데스크 웹사이트 회사에서 계정이 확인됐다는 말을 이렇게 띄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인증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오토데스크 회사에 등록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생인지, 교사인지, 교수인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기관 이름을 자기가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그런 교육기관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신구대학교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뭐 경희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다. 아, 그러면 경희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저절로 저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 시작 날짜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입학했던 날 또는 뭐 직업전문학교라면 과정을 시작한 날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올해 뭐 2일 학번이라면 2021년 3월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상 졸업 날짜는 저기서 한 4, 5년 정도는 더해가지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오고 해야 되다 보니까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기간이 21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약 2년이 더 필요하니까 저기 등록 시작 날짜에서 플러스 6이나 플러스 5 정도를 해서 2021년으로 등록을 했다면 뭐 2026년, 뭐 2027년 이렇게 예상 졸업 날짜를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졸업은 2월달에 많이 하시죠. 회사 나가서도 잠깐이라도 사용하고 싶다면 또 인증을 1년마다 갱신해서 받아야 되는데 자기 졸업 날짜에 맞추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제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상 졸업 날짜 입력하셨으면 다음 버튼 누릅니다. 거의 완료됐다고 뜯는데 이제 계정이 업데이트 됐다. 그러니까 교육용 계정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교육기간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버튼을 누르고 나면 시작하기 누르고 나면 저렇게 로그인이 저절로 되는데 혹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로그인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저처럼 주황색으로 돼 있으면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 화면에서 보이는 오토캐드를 다운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이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여러분이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해당 교육기관에 재직 중인지 재학 중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증빙하는 그런 서류를 올려줘야 저희 오토데스크 회사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재학 중이시군요 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또 시작하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시작하기 딱 누르시면 웹사이트가 좀 빠르면 괜찮은데 아까 입력했던 화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 여기서 수정은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름과 성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게 이 동영상을 보는 그 시간대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 내년에는 다를 수도 있고 내후년도 다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필요한 문서가 있다. 성적증명서, 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그러니까 재학증명서 같은 걸 의미하겠죠. 또는 학생증 사본 학생증을 신용카드 형태로 이렇게 받은 그런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들 스캐너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으셔가지고 저게 문서를 여기로 끌거나 찾아보기를 이용하십시오. 저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성적증명서, 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의미해요. 또는 학생증 사본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를 잘 편집을 핸드폰에서 하셔가지고 PC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넣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증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썼는데 오토데스크가 미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문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주로 크롬을 많이 브라우저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저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저렇게 환영합니다. 1년 무료 교육 액세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획득을 했는데 재학 중에는 1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끝나갈 무렵에 또 1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재학 중에는 계속 이 오토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다운받아서 또 설치하고 계속 쓸 수가 있다. 그런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확인하셨으면 여기까지가 한 빠른 사람 1시간 좀 느린 사람 4, 5시간 그래도 다음날 하루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인증 증빙 서류를 빨리빨리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바퀴 누르면 계속 이 웹사이트 똑같은 웹사이트가 보이는데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인증을 확실하게 받으셨으니까 라는 사용권을 획득했을 뿐이지 아직 설치는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용 계정 등록했던 걸로 저렇게 다시 한 번 들어가셔가지고 등록했던 전자메일 입력하시고 최종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화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용 계정으로 등록했던 오토데스크 그 메일 계정을 넣으시고 아까 입력했었던 암호까지 넣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또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로그인 했고요. 저는 네이버 계정으로 했다가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받은 그런 메일 계정으로 들어온 것 뿐이에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아주 글로벌한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 기계, 의류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 건축, 포목, 조경 여러 가지 그런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서 또 시연을 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앞으로 제가 진행할 교제가 오토캐드, 범용캐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제품이 보이지만 다른 것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 오토캐드 제품받기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위쪽에 여러분들 윈도우 버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분 아마 윈도우 8 내지 윈도우 10를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202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캐드에 버전이 있는데 2019버전부터 22버전까지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2019나 2022나 사실 제가 써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캐드라는 거는 빠르게 명령어를 입력하고 또 정확하게 마우스로 그려내는 거 이것만큼은 3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등록했으니까 한국어로 저렇게 언어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또 명령어라는 건 또 영어로 입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한글로 또 한형키 전환해서 하려면 되게 귀찮아요. 잘 되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설치 버튼 저렇게 누르시면 아, 좀 설치 파일 좀 다운받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수락 버튼 눌러주시면 자, 다운로드 폴더 쪽으로 이 오토캐드를 설치할 수 있는 웹 인스톨 파일 또는 전체 설치 파일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저처럼 바탕화면에 보이지 않고 저렇게 폴더 열기를 해보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저렇게 웹 인스톨 파일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로 J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폴더를 또 설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설치 파일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가 웹 인스톨, 그러니까 설치를 시동 걸 수 있는 그런 파일이 있고 저기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전체 설치 파일을 받는 건데 사실상 설치하는 건 똑같아요. 인터넷, 즉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 파일을 받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PC, 노트북을 활용하다 보면 다시 윈도우를 초기화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설치 전체 파일을 받으셨다가 D드라이브나 E드라이브 또는 어디 클라우드에다가 잘 고이고이 모셔놓고 나중에 윈도우 초기화하고 나오면 다시 전체 설치 파일 여기 과정까지 오시지 마시고 오토데스크 웹 사이트까지 하지 마시고 직접 전체 설치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 과정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거니까 웹인스톨보단 저렇게 .exe 저렇게 보이는 걸로 전체 크기가 지금 한 1.8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 재면 한 1.74기가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여튼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단순하게 클릭하는 게 아니고 처음 모든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설치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 파일 위에서 누르셔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PC의 관리자는 아니고 소유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저렇게 실행을 하시는 게 뒤탈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모바일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 흐르면 저렇게 C드라이브 오토데스크라는 폴더에다가 이게 설치 파일이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C드라이브 저 폴더에다가 다음을 추출하겠다. 저런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설치에 필요한 파일이 1.7기가 그리고 저렇게 압축이 풀리고 나면 약 3.4기가 정도 되거든요. 곧 여기서 정보가 뜰 거예요. 초기화 여기 윈도우 운영체제 넣겠다. 지금 3.7기가 정도 되죠. 그리고 절로 설치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설치하고 나면 진짜 오토캐드 운영 파일이 또 보통 3.2기가에서 작으면 1.8기가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용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C에 CPU가 좀 빠른 편이다. 또 메모리 램이 좀 많은 편이다 하면 저 압축을 푸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거예요. 좀 천천히 진행된다 싶으면 마우스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압축이 잘 풀리는 경향이 벌써 30년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 중단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잘 나오네요. 그래서 압축이 풀리고 나면 오토데스크 인스톨 즉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를 설치하겠다. 저게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오토캐드 2022 버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신 버전은 이 설치 과정이 인증받는 건 복잡하지만 설치 과정 자체는 아주 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압축 풀고 나서 과정이 조금 기니까 제가 잠깐 녹화 중단했다가 다시 왔는데 이용약관 체크하시고 이제 다음 버튼 누르면 애정 버전 그러니까 21 버전까지는 여기서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22 버전부터는 이게 상당히 좀 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증받고 나서 C드라이브에 여유 용량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C드라이브에 여유 용량이 없다. 캐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D드라이브나 E드라이브에 여유 용량이 있으면 저기 제품 부분에 프로그램 파일 앞에 C를 D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대부분 C드라이브에 여유 용량은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설치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여유 용량 있으신 분은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 용량 필요합니다. 설치하고 나서 이제 압축 풀었던 원래 설치 파일은 지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구성 요소 선택은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는데 저는 안 하시기를 이렇게 제안 드려요. 오토캐드 퍼포먼스 레포팅 툴 그러니까 자주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오토데스크 회사에 저 구성 요소를 보내겠다라는 뜻인데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안정적인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2 버전이요. 자 그래서 빠른 사람은 오토캐드 2022 설치 중이라는 게 0%에서 이제 100%까지 빠른 사람은 한 3분 안에 가는 걸 본 적이 있고요. 저는 컴퓨터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1%, 2% 조금 늘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저희 이제 한 20 몇 퍼센트 올라갈 때까지 좀 중지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이상하게 빨라지거든요. 30% 넘어가면 제가 중지했다가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이상하게 30% 넘어가면 빨리빨리 되죠. 자 그래서 절대로 저기서 시작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설치 완료가 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저는 기존의 버전들도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 버튼 누르면 오토캐드 2022 버전이 바로 실행이 될 거예요. 저하고 이제 화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또는 오토캐드 2022 말고 앞선 버전, 기존 버전을 이미 설치했던 사람은 기존 버전에서 사용했던 사용자 그 환경을 2022로 또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2022가 지금 방금 설치한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면 처음 설치하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 기존 버전을 설치했던 사람한테는 보이는 화면이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면 사용자 설정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2022 버전을 설치했지만 저는 2014, 2017, 2018, 2019 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걸 설치하면서 저는 2014 버전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이나 도구 팔레트 이 환경을 방금 설치해놓은 2022하고 똑같이 하겠냐라는 건데 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바로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화면이 나온다면 저는 일단 2022 기본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걸 모두 지워둔 상태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갈매기 확인 표시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존 버전 사용자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또 처음 설치한 사람도 저렇게 이제 로드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거의 다 성공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도 2019 버전부터 좀 달라지는데 이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또 로그인하라고 뜨잖아요. 우린 교육용 버전을 이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다른 라이선스 유형은 선택하지 마시고 아까 등록했던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이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이 캐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약 6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오토캐드를 작업하다 보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아까 등록해놨던 최종 교육용 억세스 권한을 획득한 것 접근 권한을 획득한 그 계정 오토데스크에 등록한 계정을 여기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만약에 여기서 로그인을 안 하면 30일 동암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년 외에도 더 연장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재학중, 재직중행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전자메일 등록하시고 그럼 또 암호 나오겠죠. 아까 등록했던 암호를 여기서 숫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8자 이상 등록했던 그 암호를 넣어주시면 이건 뭘 뜻하냐면 로그인이 되면서 캐드를 2019버전 이상 사용하려면 교육용 액세스 권한도 획득을 해야 되지만 인터넷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내가 계속 이 교육용 계정으로 그러니까 학생용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열었던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 설치하니까 최근에 열었던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니까 저렇게 캐드에서 표준 도면을 몇 개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작성해 놓은 캐드 파일이 있다면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지금 처음 설치하는 사람이 대부분 있을 테니까 이제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누르시면 저렇게 첫 오토캐드 2022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잘 되고 오토캐드 2022 버전의 기본 화면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하셨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망국 공통키 알트 누른 상태로 F4 버튼 누르면 이 캐드를 끌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 차시에서 오토캐드 2022 기본 환경을 좀 구성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신 것만으로도 아주 축하드릴리 되겠습니다. 설치 축하드리고 자 이 화면 오른쪽 위에 오토캐드 2022에 이 닫기 버튼 X버튼이 있으니까요. 일단 캐드를 끄시고 바탕화면에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최종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오토캐드 2022 아이콘이 제대로 있는가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윈도우키 또는 시작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르고 나면 여기에 오토데스크 또는 오토캐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오토캐드 2022 이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캐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끄셨다면 다시 실행해서 이상 여부 없는지 그런 확인하는 절차까지가 이 교재에서 이제 1차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첫 실행 때는 좀 느리지만 두 번째 실행부터는 이렇게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이상 없으면 여기서 되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아이콘도 많고 지금 이 부분이 도면 영역이라고 부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좀 작은 편이고 또 여러분들은 PC 말고 노트북을 또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2차시에서 좀 우리가 기본 환경을 좀 재밌게 또는 우리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을 2차시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일단 뭐 기본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아이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키보드에서 L이라고 일단 한번 입력하시면 14선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명령어가 이렇게 뜨는데 L하고 엔터 딱 치면 이게 단축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왼쪽 버튼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하고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C 닫기 해서 키보드에서 C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땅 쳐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2차시, 3차시 쭉 이어서 하겠다. 근데 도면 영역이 너무 작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자 입맛에 맞게 바꾸는 과정을 2차시부터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축하드리고 1년마다 재직 중인 또는 재학 중인 곳에서 1년마다 이 오토데스크에 등록한 교육용 계정, 학생용 계정을 다시 한 번 또 증빙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졸업 때까지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 부탁드립니다. 일단 1차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